2023년도 점역교정사와 보행지도사 시험이 실시됩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2023년도 점역교정사, 보행지도사 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점역교정사 시험은 오는 4월 15일과 11월 11일 상하반기로 나눠 광훈인공지능고등학교에서 실시됩니다. 점역교정사는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이용하여 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도서를 점자로 번역교정해 점자도서와 점자인쇄물, 전자점자 파일을 제작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자격제도는 지난 2002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인을 받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해마다 100여 명의 점역교정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별도의 점역교정사 양성교육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행지도사는 필기는 오는 5월 13일 광훈인공지능고등학교, 실기는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해당 자격제도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2020년까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으로 등록돼 시행했으며,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인을 받아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